윽 윽 윽 윽 어 잠깐! 영상 보기 전에 계약 하나 합시다 윽 윽 윽 윽 김인한 발롤님하고 어둠회수왕 내가 이제 김인한 발롤님을 배치 보는 동안 10번을 넘게 써봤어요 근데 솔랭 기준으로 좀 파괴력이 떨어진다고 해야되나 확실히 이제 어둠회수왕의 그 터지는 데미지 그리고 이제 도랑검의 데미지 이런게 빠진 상태에서 유지되어가는거잖아 그래서 별로에요 저는 나는 그냥 패는게 좋거든 그니까 만약에 상대랑 나랑 실력이 같으면 김인한 발롤님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내가 조금 더 잘하는데 소모전으로 갈 필요가 없어 맨날 포션이 남아 그래서 그냥 어둠회수왕을 들고 죽이는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니가에 물음표 찍어? 에? 진짜? 내가.. 내가 니가 누군지 알고 저게 어머나! 저게 상성이 불리에요 저게 상성이 불리에요 다시 치즈가 다행히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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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바람 맞추지! 바람 맞추는게 쉽냐고? 야 씨발 당검 떨어져있는데 그건 어렵냐? 어? 당검에다 날리면 되지? 야 어차피 카탈이나 씨발 잔나 뒤로 들어오는데 당검타고 들어오고 그게 어렵냐? 안오를거 같은데? 시착을 처치했습니다 야야 나 타고 존나 아파 어 야야 잠깐만 뒤에 뭐가 온다? 야 잠깐 저기 카타도 오는데? 야 나 먼저 간다 이거 타고? 그냥 카탑 잡아 야 이 새끼야 죽여 죽여! 잔나는 전시즌 다이아고 라카는 전시즌 금화에요 근데 얘네들이 한큐에 지금 잡히는거야 다이아랑 금화랑 잡히는거는 좀 이거 왜 아무도 안보여 아 나 이런거 존나 싫어 나 진짜 다 궁있는데 뭐? 쟤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거 봐 아 나 놀릴려고 아 나 죽이냐 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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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야 이거 와드였잖아 야 씨 와드네 야시는 야 씨 나는 잔나가 완벽하게 다 이게 제거를 한 줄 알았네 나 안 할래 이거 뒤에 있을래 저거 잡고 나 죽을 것 같아 탄 물렸다 이거 아아 아 던지네 이거 다같이네 아아 진짜 미드 미는 선택 좋았다 그래도 미드라도 밀어라 용이라도 붙자 얘네 얘네 다 집갔다 안 내려오고 플래시까지 써가지고 텔까지 써가지고 카밀 0킬 칠드에서 카밀 하나 데려간다 미드 미는 선택 빨리 먹고 피자 이거 야 씨 안될 것 같지 될 것 같냐? 안될 것 같아 되네 안될.. 안될 것 같았어 바로 튈 걸 그냥 도와주지 말고 뭔가 존야 누르길래 뭔가 그 좋은 수가 있는 줄 알았어 아 물린다 와 잘했다 살리야 나 궁 있어 궁 죽어 있네 카타리나 살아나는데 뒤에서 카밀 딱 날라오고 카타리나 텔타니스 딱 합류해가지고 카밀 받으지는 거야 존나 튀어야 돼 카타리나를 막기 위해서 마방템을 가는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AD AP 30 30 고정딜 40이잖아 저건 사실상 방템으로 막아지는 애가 아니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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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갈게 가로갈게 구여라 ㅆ 밀르지 마 ㅆ 밀르지 마 좋아 좋아 나 집에 안가는데 이대로 용...용균제 하겠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